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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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담 때문에 못하는 실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백금 기반 화학항암제라고 많이 쓰여요. 시스플라틴이나 이런 걸로 문제는 많지만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세대로 표적항암제가 나왔어요. 세포독성항암제가 너무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고 힘드니까 표적을 만드는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만 나타나는 특이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를 표적으로 해서 다트판처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화살을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핀셋으로 그것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표적항암치료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2세대라고 했잖아요. 2세대 표적항암치료제를 또 1, 2, 3세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세대가 이레사나 타세바 같은 거고 2세대가 지오트립이에요. 이레사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1세대, 2세대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세대 안에서 1세대, 2세대가 내성이 생기거나 변이가 생겨버리면 또 그 약의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한 게 3세대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예요. 지금 2세대인 표적항암치료제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유한양행을 처음 뽑아놨던 거고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몇 년 전에 맞짱을 뜨려고 도전을 했지만 개발 중단을 했어요. 임상시험에 실패하면서.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2차 치료제 급여를 받았어요. 뭐냐면 1차 치료제를 해도 되는데 1차 치료제 때는 비급여예요. 타그리소가. 그래서 1회사 타세바 지오트립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1회사 타세바 지오트립은 1차에서도 급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타그리소는 안 돼서 2차로 지금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장을 한미약품이 실패한 거를 유한양행의 성분명은 레이저티닙이고 제품명은 렉나자정. 이게 나서서 지금 그 시장을 뚫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 소장께서도 유한양행을 상장상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간 한미약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약간 국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애국심이라고 합시다. 애국심은 좀 단어가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암센터장님이시라든가 아니면 종양내과 교수님들의 인터뷰. 그리고 환우들이 모여있는 카페의 그런 내용들.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효과를 증명하셨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단계가 넘어가는 게 빨라서 제가 그걸 뽑아냈던 거고. 2세대 표적치료제 시장에서 유한양행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3세대 면역항암제로 넘어가서 면역항암제에서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거기서 머크의 키트로다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인데. 뒤에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나 이런 것도 쫓아오고 있어요. 로쉬의 티센트릭이나. 그런데 지금 면역항암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를 살짝 언급드렸었죠. 면역항암제는 머크의 키트로다를 복용을 하면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활성화돼서 T세포가 지켜주는 거예요. 암세포의 적들의 침공을.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차세대 면역항암제예요. 뭐냐면 아예 몸 안에 있는 후천성 면역세포인 T세포랑 그리고 선청성 면역세포인 NK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걔네한테 칼이랑 방패 더 입힌 다음에 다시 투입을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게 차세대 면역치료자라고 해서 T세포랑 NK세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해당 기업이? 해당 기업이 대표적인 게 녹십자렙세고. NKMX, 박셀바이오예요. 그런데 지금 면역항암제 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차세대 면역항암제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어떤 트렌드가 차세대 면역항암제 중에 T세포를 이용했던 카티. CAR카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T세포랑 NK세포가 NK세포는 정말 암세포에 구멍을 내고 살상을 해버리는 세포고 T세포는 NK세포를 도와주는 애예요. 후천성. 에이즈의 한국 명의부예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죠. 그게 바로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게 에이즈예요. 그런데 NK세포는 아예 살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세포예요. 그런데 먼저 지금 더 활성화된 거는 T세포 중에서 더듬이를 붙여주는 암세포를 잘 찾아내주는 더듬이 칼을 붙여준 카티세포제. 거기서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는 걸출한 스타가 등장을 했고 백혈병 환자가 원샷 원킬로 한 방을 맞으면 5억 4천만 원이지만 맞으면 해결이 되는 약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카티세포 치료제는 4개가 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걸출한 스타 4개가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장악하는 자가 많죠. 그래서 NK세포제, 카 NK세포 치료제는 없어요. 지금 나온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녹십자 렙셀. 그럼 녹십자 렙셀도 그만큼 이 부분에서 기술력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1월 29일, 올해 1월 29일 날 기술 수출 대박을 하나 터뜨렸어요. 미국의 아티바라는 미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머크에 2조 900억 원 규모의 NK세포 치료제 기술을 수출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물을 수출한 게 아니라 플랫폼을 수출했어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미약품 얘기 많이 드렸는데 2015년도 11월 달 한미약품의 가장 역사상 화려했던 그 연도. 그때 사노피라는 회사의 프랑스에 당뇨 신약 후보물질을 5조 1,845억 원에 터뜨렸어요. 그리고 줄줄이 사탕으로 터뜨리면서 한미약품이 날아갔죠. 그런데 사노피가 이걸 반환했어요. 안 하겠다고, 안 될겠다고. 그래서 얘는 좀 빼고 그때 어쨌든 기록적인 면에서는 5조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2020년에. 얘는 재형 변경 기술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주사로 보통 맞아야 되는 거를 집에서 피아주사로 배에다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정맥에 찔른 다음에 2시간 동안 링거를 맞아야 될 거를 집에 와가지고 조금 배우면 배에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편해졌네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바로 그게 레미케이드라는 원료 우약품을 바이오 시밀러로 만든 램시마를 SC, 피아주사 제형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다? 바이오 베터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는 약값이 싼데 바이오 베터는 바이오보다 더 낫다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바이오 오리지널 약보다도. 어쨌든 그 재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인데 이 재형 변경 기술 이름이 ALTB4예요. 이게 4조 6,770억 원 규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기술 수출한 게 바로 녹십자 랩셀의 NK세포 치료제. 2조 넘는 이거. 이거예요. 이게 NK세포 치료제가 살상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카티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까 킴리아가 한 방에 원샷 원킬로 치료를 해주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환자의 몸에서 자가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니까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가만 가능한 단점이 있는데 이게 T세포가 완벽한... NK세포가... 아니, T세포죠. 카티 세포 중에 T세포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백혈병이라고 했잖아요. 백혈병은 혈액 암의 일종. 그러니까 액체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암은 고형암이에요. 폐암, 위암, 간암 이런 거 다. 그래서 고형암에는 적용이 불가해요.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카티는. 그런 한계가 있군요. 그리고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있어요. 사이토카인은 좋은 물질인데 우리 가끔 치료제 백신 맞았는데 지금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일어나서 면역체계가 너무 붕괴돼서 사망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주는 게 카NK예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은 일단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머크가 이제 나머지 임상실험을 이걸 마친 다음에 만약 카NK 세포 치료가 출시가 되게 되면 녹십자 랩셀은 기술 수출을 했으니까 그 단계, 단계별로 마일스톤이라는 걸 받겠고요. 기술 수출 유입료라고 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판매가 됐을 때 영화계에서 말하는 러닝 개러티 현식으로 또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고 로열티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카NK 세포 치료가 출시된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단계, 단계 밟아가는 이런 팩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NK맥스는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NK맥스는 좀 다른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카T 세포 치료제가 환자 그 사람의 몸에서 뽑아내서 T 세포를 강화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자기 몸에서 뽑아낸 거를 자기 몸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환자 몸에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종으로 간 거예요. 동종. 같은 종이다. 다른 건강한 사람의 인간의 몸에서 NK 세포를 뽑아내서 카NK를 만들어서 다시 다른 환자의 몸에 주입을 해주면 더 좋겠죠. 건강한 사람에서 뽑아내서 해주니까. 그런데 그걸 뽑아냈을 때 문제는 순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갑자기 온도가 변하게 되면 얘가 물질이 변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량 증식이 불가능한데 이 NK맥스의 기술은 그거예요. 체외에서 몸 밖으로 빼내도 순도가 유지되고 활성화가 유지되고 대량 증식 가능한 플랫폼 기술 이걸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머크의 키트로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머크의 키트로다가 계속 등장해요. 사기 비소세포암. 그러니까 말기예요. 말기. 말기인데 비소세포암은 대부분 폐암이 비소세포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소라는 건 소.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변이 커요. 이게 대부분이고 병변이 작은 소세포암은 일부밖에 안 돼요. 어쨌든 여기에 면역화 함정인 키트로다와 임상 1, 2의 예의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머크의 키트로다랑 화이자의 바벤시오랑 또 하고 있는 게 불응성암. 뭐냐.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암이에요. 이걸 대상으로 미국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은 대장암 표적항암 치료제예요. 이건 또. 얼비툭스가 있는데 얼비툭스를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한국 임상 1, 2의 예상을 한다. 얼비툭스도 머크 거예요. 머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슈퍼 NK 면역항암제 아까 말씀드린 SNK01 이거랑 화학항암제랑 아까 처음에 1세대 화학항암제 그리고 머크에서 준 2세대 표적항암 치료제 얼비툭스 이 세 개를 병용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보는 임상 시험도 하나 있어요. 지금 머크랑 화이자 이런 대표적인 다국적 제약사들과 하는 임상 1상 2의 예상 이런 것들이 있죠. 임상 1상 2의 예상의 결과를 가지고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1, 4, 6, 9, 11 여기 줄이고 있는 학회들 있죠. 여기서 초록이나 포스터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서 기존의 약물 혹은 머크의 키트루다 이런 단독 욕법보다 좋은 효과를 내놓으면 다국적 제약사에서 이걸 사가는 거죠.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아까 녹십자 랩셋처럼 마일스톤도 받고 나중에 로열티도 받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너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바이오 박사가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저도 일반인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혹시 한마디로 정리 가능해요? NK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이런 것인데 타회사와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 이런 면이 투자 매력이 높다. 그러니까 NK세포는 지금 우리 몸에도 계속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저도 지금 암 환자가 아니어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자라나요. 그거를 매일매일 죽여주는 게 NK세포예요. 그런데 그 NK세포를 건강한 사람 몸에서 빼내서 아프신 환자 몸에 넣어주는 건데 문제는 NK세포를 밖으로 빼내는 순간 순도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떨어져요. 온도의 변화에 극심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증식을 하는 기술이 없다면 아까 카티세포 치료장은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의 몸에서 빼내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게 넣는 거랑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대량 증식 기술이 중요하고 온도 변화에 변하지 않고 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기술력이 있는 게 NK맥스고 너무 뭔지 알겠어요. 이해 완전했어요. 누구나 NK세포를 갖고 있지만 그 NK세포를 아픈 환자에게 넣어주려고 하면 대량 증식을 해줘야 되고 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보존이 잘 되면서 대량 증식을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NK맥스고 넉십자 랩셀은 좀 달라요. 그래서 NK맥스 사명도 NK맥스군요. 투 더 맥스. NK세포를 극대화시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을 때 NK세포 활성화율 검사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체열을 해서 피 한 방울 해서 내 몸에 NK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건강하고 NK세포 활성화가 되게 많이 되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병원에 제공을 하시면 내가 도울 수도 있어요. 환자분을 내 건강한 몸에 있는 NK세포를 누군가 아프신 분에게 나중에 투여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마치 저거 하는 것처럼 피, 헌혈, 수혈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도움 중. 그래서 머크의 키트로다라는 면역항암제에서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카티나 카 NK세포 치료제 이쪽으로 이제 좀 더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짝짓기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요. 1세대, 2세대, 아니면 2세대, 3세대, 3세대, 차세대 면역기차 플러스로 짝꿍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NK맥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박스권이에요. 올 들어서. 움직임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의 가격대가 매물벽이 아주 두꺼워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이 종목의 주가는 리레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담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1, 2번을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하는 건 대부분 밸류체인 상단부터 하단으로 설명드리거나 지금같이 항암제의 발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거나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순서를 배치한 이유도 있어요. 더 낮기 때문에 1번 타자로 한 거고 투자 내력부가 1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탑픽을 앞에 세운 거죠, 당연히. 예를 들어 지금 NK맥스는 재무제표가 전부 시뻘겄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 YG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 하는 거에 비유해서 얘기 드렸어요. 바이오 벤처의 위험성. 얘기 드렸죠. 기술 수출 안 되면 안 되고 계속 질질질 끌다 보면 투자자들 다 떠나고 재무제표는 엉망이어서 버티지 못한다고. 녹십자 랩세 같은 경우에 녹십자 계열사잖아요. 얘네는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보세요. 매출액 영업이 흑자 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차트도 이미 박스권을 다 뚫은 다음에 박스권을 뚫었다고요? 박스권의 상단 정도에 와 있죠? 박스권을 어디로 설정하시니? 뭐 사람만 다르죠. 이거를 또 2021년을 W형의 2021년 4개월을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박스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연봉을 보셨군요. 2020년. 그렇죠. 여기예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있다가 녹십자 랩셀이 그 기술 수출하기 바로 전에 이 위로 뚫고 올라왔어요, 지금. 뚫고 올라온 다음에 2월에 쉬어서 박스권 상단을 그러니까 박스권이 상단이었는데 다시 하단이 됐죠. 그러니까 적을 무찌르면 내 편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저항선을 뚫으면 지지선이 될 확률이 될 거예요. 지금 지지선 테스트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확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1순위고 그 다음에 NKMX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 많아요. 조금 이제 후순위로 미뤄둔 거죠. 그러면 지금 리스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투자를 하는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런 매물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저력이 있다라고 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흐름에 맞는 것을 갖고 오거든요. 지금 턴이 돌아올 것 같은 것 바이오의 턴이 돌아올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이 시점에 바이오의 턴이 돌아온다는 게 뭐죠? 지금 건자제 턴은 지났어요. 지금 단기적으로요. 순한 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사실 오늘 만약에 건자제를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벽산을 오늘 갖고 왔다고 쳐봐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상한가 두 분간 종목을 왜 지금 갖고 오냐고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갖고 들어온 거라 분명히 지금 바이오주의 시간이 올 것 같아서 갖고 왔고 처음에 시가총액이 큰 것부터 발달 순서부터 차례대로 얘기를 드렸고요. 대신에 바이오의 위험성은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ETF를 하시면 돼요. ETF. 알겠습니다. ETF 종목명을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 잠깐...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매일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재학주는 늘 실적, 지금 당장 나타나는 실적보다는 미래의 기대감 같은 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